자,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C, C2000, C2000S, C2000S, 드랙솔이에요, C2000S, 2500번, 그냥 2500번, 그리고 서해에서 가장 많이 쓰는 C3000, C3000, HG 모델, 얘가 제일 작아요, C3000, 드랙솔이에요, 제일 작아요, 이거 조금 가까이서 듣지 않으면 안 들릴 정도, 솔직히 말해서, 드랙솔이를 조금 까랑까랑하게 듣고 싶다면 2000번이 나올 것 같아요, 2500번, 2500번, C3000, XG, 얘 C3000, XG인데 똑같죠, C3000이랑, 저기 아까, HG랑, C3000 모델이 드랙솔이라 조금 작네요, 전체적으로, 그냥 C3000, 확실히 차이나죠, 소리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C3000은 다 똑같아요, 소리가, 이게 2500번, 2,500번을 좀 고민해봐야겠다, 만약에 구입하실 거면은, 2,500번을 좀 고민해봐야겠다, 만약에 구입하실 거면은, 2,500번을 좀 고민해봐야겠다, BKBGM 2,500번을 좀 고민해봐야겠다,